추워탕 먹으러 가슈 우리 지금 어디 갑니까? 추워탕 먹으러 가슈 아 추워 아이 추워 여보 우리 지금 어디 왔어? 추워탕 먹으러 왔슈 말투 왜 그래? 추워탕 먹으러 왔지 누구 잘하는 거야? 너 따라해 줘 메롱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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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생김샷 으응 납작이 여기 계란말이 먹을 수 있대 계란말이 척척 가서 가자 응 계란말이 구경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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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오징어 치즈 치즈 поп 치즈 치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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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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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선물.. 꽃 따라서 먹거나 무슨 날도 아닌데 꽃다발 선물 받으니까 저번에도 자기가 한 번 그런 적 있어 무슨 날 아닌데 꽃다발 선물.. 무슨 날일 때 못 챙겨주니까 그렇지 고마워 너무 예쁘다 여보 아... 어떡해 고마워 다운